안녕하세요. 저희도 AI 반도체 기업입니다. DBX의 김노은 대표이고요. 잠시만요. 2010년도에서 2020년도 사이에 지구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기기 숫자가 50억 개였고요. 지금 현재는 500억 개를 돌파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700억 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이 정보를 2011년에 시스코에서 라우터 칩셋 만들면서 시스코에 갖고 있는 내부 전략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엄청난 수의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물려있는데 저 2025년도에 700억 개의 디바이스는 180 제타바이트라는 엄청난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처음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는 인터넷에 트랜스퍼되는 데이터는 사람이다 처리를 했죠. 그런데 저 정도 데이터는 전 인류가 매달려도 처리할 수 없는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 내를 기점으로 사람을 대체해서 처리해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그때부터 우리가 접하게 됐던 단어들이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 대체자가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인간을 대체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런데 그것이 되려면 저희는 초저전력 파워가 드는, 초저전력이 드는 AI 반도체가 필요할 걸로 예견이 됐습니다. 인간이 이 지구에서 만물의 연장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믿는 건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겁니다. 압도적인 지능을 타겟체 대비 갖고 있는 것. 그 압도적 지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 디벡스가 AI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지능을 인공적으로 대량 양산화시켜서 그것을 디플로이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700억 개 디바이스, 인류 개체수의 10배에 해당하는 디바이스에 AI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게 현실이 되면 인류가 보지 못한 문명이 올 거라고 봅니다. 전자기기는 자지도 않고 치지도 않으니까 전기만 넣어주면 동작되니까 그러면 그런 700억 개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인근 지능으로 만들어진 이 문명과 사회는 어떤 것이냐 그게 저는 이제 물음표였어요. 그래서 그 사회를 달려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갖고 있는 탤런트의 베스트 유즈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됐고 반도체가 사실은 그 AI 시대 만나기 전에는 사실 스타트업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 분야는 대기업도 역할을 할 거고 중견기업도 역할을 할 거고 스타트업도 역할이 필요해서 모두가 협력해야지만이 우리 전체 인류가 다음 단계로 도약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창업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저희 2018년도에 창업됐고요. 현재 40명을 넘어가고 있고 그간에 한 260억 이상 투자를 받아왔고요. 또 AI 반도체 관련된 국가 큰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AI를 그냥 서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디바이스에 넣을 미래가 올 거라고 된다면 이 페인 포인트는 크게는 어떤 것이냐 일단은 그런 조그만 디바이스까지 넣으려면 AI 연산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없습니다. CPU, GPU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다음에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 에너지 소모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 거죠. 에너지 소모를 많이 일으킨다는 거는 단순히 배터리만, 단순이진 않죠. 단순이진 않죠. 배터리를 소모를 많이 시킨다는 게 자체가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과열 같은 게 나서 연산 우유를 일으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사고도 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페인 포인트를 풀 수 있는 솔루션으로는 NPU, 뉴럴 프로세싱 유닛을 만드는 것 전성비가 GPU 대비도 10배 이상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게 저희가 분석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장의 추이를 봤을 때 한 2025년만 돼도 벌써 80조 시장 이상 넘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도에는 135조 그리고 어떻게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2030년도가 되면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 매출은 그렇지 않더라도 수익률은 절반을 차지하게 될 거다. 수익이 그 반이 AI 반도체에서 나올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도 투전을 해야 되고 딥엑스는 저기 엣지 디바이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 시장과 또 저 서버 안에서도 저희는 트레이닝도 되고 인퍼런스 되는 솔루션도 있지만 인퍼런스 올리의 솔루션이 있을 거로 봐서 거기까지를 딥엑스가 생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든 NPU를 열심히 만들어서 저희도 내부 평가를 했어야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 데모를 만들게 됐는데요. 저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뭔가 동작되고 있는데 저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 영상이 이제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요. FPJ에 내려서 그 FPJ 안에 있는 저희 NPU 그러니까 실시간 연산에서 처리한 결과들을 보여주는 건데 각 사정에서 이게 뭔지 맞추고 못 맞추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 천장 정도 프레임 레잇이 나오는데요. 올해 초에 이제 실행했던 이제 그 데모이고 저게 이제 FPJ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이제 칩을 시제를 만들 것 같아서 그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저 벤치마크라든가 각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과 성능비, 절성비 이런 정보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뭐 저런 이미지 클라스케이션, 오브젝 디텍션도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모바일 넷, 레스넷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이제 화면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그거 대비해서 욜로라든가 밑에 있는 에피션데시 더 높은 지능을 보여주는 거를 차이를 앓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 알고리즘들 뭐 소타에 해당하는, 오브젝 디텍션 소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온 디바이스에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거를 현재는 뭐 당면한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 데모들을 만들어서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평가하고 내년 칩에 이제 적용하려고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전성비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버까지도.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현재 이제 생산되는 전 지구적 전력의 이미 2%를 데이터 센터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게 발열 문제도 크고 또 파워 소모가 아무리 그 220와트로 연결했다 치더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점점점 이 AI 반도체가 전성비 왜냐하면 계속 모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성비가 이제 강조될 건데요. 왜냐하면 아주 큰 모델은 실제 구동을 원활하게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GPU 솔루션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그 아날로그 방식의 컴퓨팅하는 회사는 8.4 톱스퍼와트까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시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성비를 가장 강조했던 회사라서 저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답을 내면서 계속해서 상용화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마켓은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버에서 트레이닝하는 솔루션을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뭐 다양합니다. 아주 작게는 스마트 센서, 센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또 스마트 모일리티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오토모티비가 특별히 더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저희는 뭐 가전이라든지 가전을 필두로 각종 IoT 디바이스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또 엣지 컴퓨팅까지는 의미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방위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개발하는 솔루션은 저희가 이제 제네시스라는 코드명인데 실제 프로롱 레임으로 쓸지는 모르겠는데 내부 코드명이 제네시스였고요. 로우엔드, 미드렌드, 하이엔드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 준비줍니다. 로우엔드는 오톱스 퍼와트, 오톱스 이하의 연산량 필요한 시장들을 다 뭉뚱그렸고요. 미들은 이제 조금 퍼포먼스가 더 필요해서 오톱스에서 오시톱스 사이에 가장 많은 요구가 있을 만한 솔루션들 뭐 시큐리티 카메라라든가 가전이라든가 ARVR이라든가 또 AI 허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하이엔드 쪽은 이제 뭐 엣지 컴퓨팅이라든가 아니면 또 오토모티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AI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그래서 제네시스의 H는 페타급의 성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 준비해서 우리가 시장을 한번 더 정방위적으로 도전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조금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르다고 하면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특허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날짜로 보니까 64개 정도를 이제 확보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글로벌이 경쟁을 글로벌 기업하고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한 2, 300개에서 한 500개까지 필요하다. 그래야 결국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제 시장 장악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발표고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2020년대 대부분을 국내에서 여러 기관들과 스타트업과 중형기업, 대기업들이 AI 반도체에 도전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공무적이고 저희가 잘 준비한다 치면 국내 산업이 제 생각에는 미국과 중국 다음에 AI 반도체에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서로 잘 협력해서 인더스트리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